서울 망우국민학교의 주기환 선생님 그리고 5학년의 김진숙 어린이입니다. 선생님이라면 우선 서로서로 존중하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. 서로서로 존중해라.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. 물론 친구들과 그렇게 지내고 있겠죠? 네. 노래 부탁드립니다. 숲속인 이쁜 새들이 이쁜 노래 부른다. 음해를 통통해하며 함께 나가자. 랄라랄라랄라랄라 즐거운 바위기. 랄라라랄라랄라 랄라 노래 부르자. 야호야호 야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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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 산의 배가니. 야호야호 야호 야호 불빛 부른다. 파란 하늘 복부를 중실중실 중춘다. 흠흠의 동속을 잡고 달려나가자. 야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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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거운 바위기. 야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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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찜찜여 놀자. 네. 이 곡을 만들어주신 주기환 선생님은 창작 종료제의 올해로 벌써 네 번째 본선에 오르셨어요. 네. 그러면 네. 그러면